이 모자를 떠주시는 방법은 매직링으로 시작을 하셔서 여기가 첫 번째 단입니다.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별도의 기둥코를 세우지 않고 쭉 연결해서 떠주시는 방법으로 총 11단의 원형 모양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교차한 한길긴뜨기를 1단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짧은뜨기를 1, 2, 3단 다시 또 교차한 한길긴뜨기 1단 다시 또 짧은뜨기 3단 이 방법으로 이렇게 떠주실 거예요. 영어로는 이 부분을 탑, 옆부분을 사이드밴드, 챙부분을 브림이라고 합니다. 이 순서대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레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썸머 라피아얀 쇠보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영상에서 3mm 5호 코바늘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모자를 쓰시는 분의 머리 둘레나 원형의 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해서 줄자 필요하십니다. 숙련자분들은 필요 없으실 수도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마커핀 꼭 하나씩은 준비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돗바늘, 가위 있으시면 뜨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라피아네 실타래를 보시게 되면 가운데에 종이가 있는데요. 이 종이를 제거를 해주시고 뜨개는 실을 가운데서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하신 손가락에 실을 걸어주시고 실을 동그랗게 만드셔서 매직링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안쪽에 코바늘을 넣으셔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매듭이 생긴 매직링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첫 번째 단을 만들 건데 첫 번째 단에서는 짧은뜨기 총 8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코만 특이하게 사슬 하나를 만들어주십니다. 짧은뜨기 대신 사슬 하나. 방금 만든 코가 방금 만든 이 사슬이 첫 번째 코가 될 건데요. 여기에 첫 번째 코임을 마커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직링 안쪽에 나머지 7개의 짧은뜨기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를 할 때는 이 꼬리실 왼쪽 방향으로 두시고 이렇게 매직링이랑 같이 두 줄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얘를 당겼을 때 모양이 튼튼하고 예쁘게 됩니다. 지금 4개의 여기 첫 번째 마커퓨션 코까지 해서 4개의 코를 만들었고요. 다음 5개 6개 7개 8개 8개 코가 총 8개가 되었습니다. 한번 세볼까요? 코바늘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세워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짧은 꼬리실을 잡아당겨 주실게요. 너무 꽉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이 정도의 구멍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커를 제거를 하시고 저희가 기둥 없이 뜨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 첫 번째 코에 두 번째 단을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단은 각 코에 짧은뜨기를 각각 두 개씩 만드실 건데요. 여기 코에 코바늘을 넣어주시고 이때 이 짧은 꼬리실을 최종으로 당겨 주실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가운데 구멍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잠깐 뒤로 돌려서 잡아당겨 볼게요. 이 정도로 됐습니다. 더 당겨서 구멍을 없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걸려있는 이 코부터 해서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두 개씩입니다. 꼬리실은 코바늘 위에 두시고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모양을 살짝 만들어 주실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시면 짧은뜨기가 바로 마지막 코에서 연결이 되었어요.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코예요. 이 코가 너무 큰 것 같다 싶으면 다시 여기서 실을 좀 잡아당겨서 여기를 좀 줄여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에 코바늘을 넣고 바로 짧은뜨기 하나를 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단에 시작하는 첫 번째 코예요. 여기에 다시 마커 그리고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 더 그리고 꼬리실은 역시 코바늘 위쪽에 두고 같이 뜨기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마찬가지로 다음 세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두 개 늘려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에는 각 코에 짧은뜨기를 각각 두 개씩 해서 총 16개의 코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번째 코 다섯 번째 하나 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 마지막까지 해주시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 구멍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요때 다시 잡아당겨 주시면 요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단까지 완성을 하셨고요. 이제 세 번째 단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세 번째 단에는 첫 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서 늘려주기 또 하나 늘려주기 두 개 하나 두 개 이 패턴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코의 개수는 24개 여덟 개의 코를 더 늘려서 24코를 만들어 주실 건데 첫 번째 코에 역시 코바늘을 넣고 기둥 따로 없습니다. 짧은뜨기를 바로 하나로 해주셨어요. 여기는 다시 첫 번째 코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커로 표시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코에 늘려주기 짧은뜨기 두 개입니다. 마피아야는 뜨개를 예쁘게 하시려면 실을 실에 탄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코에 코바늘을 넣어주시고 기존에 걸려있는 여기 이 높이만큼 실을 끌어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좀 약간 뒤로 밀어서 펴주신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두 개 넣고 여기가 세 번째 코였고요. 네 번째 코에 다시 늘려주기입니다. 코에 마지막 짧은 꼬리실 없어질 때까지 같이 떠주실게요. 이렇게 실 끌어서 길이를 맞춰주시고 짧은뜨기 한 번 더 이렇게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 개 떠서 늘려주기 이 패턴으로 마커를 표시한 이 코 전 여기까지 여기에 두 개를 떠주시면 맞게 떠주시는 거거든요. 뜨고 오겠습니다. 세 번째 단에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두 개를 떠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까지 떠주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을 만들어 주실 건데요. 네 번째 단에 시작 여기 마커로 표시한 여기에 또 시작을 하는 코는 다 마커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단은 짧은뜨기를 먼저 두 개를 넣을게요. 첫 코에 이렇게 넣고 여기가 첫 번째 코였어요. 여기에 첫 번째 코를 표시 그리고 여기서의 패턴은 늘려주고 다음 두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다음 코에 늘려주고 또 짧은뜨기 하나씩 두 개 이 패턴으로 하시면 되세요. 상단에 자막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코에서 늘려주시는 거죠.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다음 두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단에서는 총 32개의 코를 만들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 마지막 여기까지 만들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번째 단까지 만들어주었고요. 이제 다섯 번째 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커를 제거를 하시고 여기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입니다.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마커를 표시를 할게요. 다섯 번째 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에서 늘려주시기를 할 거예요. 여기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다음 세 개의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입니다.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더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 여기에서 늘려 떠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개의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또 다음 코에 늘려주고 하나씩 이 패턴을 지금 여기 앞에 두 코를 제외하고 이 패턴 동일한 패턴 늘리고 세 개의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이거를 일곱 번을 반복해 주시면 나머지 여기 뒤에 두 개의 코가 남거든요. 여기서 늘려주시고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를 떠 주시면 다섯 번째 단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여기에서는 40개의 코를 만들 건데 이 방법은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짧은뜨기 두 개 다음 세 개의 코에 짧은뜨기 각각 하나씩 제가 마지막 코까지 뜨고 올게요. 둘 셋 이렇게 다섯 번째 단까지 만들어 주셨고요. 이제 바로 여섯 번째 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커를 제거해 주시고 여섯 번째 단의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입니다.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를 표시 그리고 두 번째 코에서 늘려 떠 주시기 할 거예요. 두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이번에는 이 다음 네 개의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 둘, 셋, 넷 그리고 다시 여기 코에 늘려 떠 주기 또 네 개의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그렇게 하셔서 방금 하셨던 이 패턴 첫 번째 코를 제외하고 여기 포함하셔서 이 패턴으로 일곱 번을 또 쭉 떠 주실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또 네 개의 코가 남거든요.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뜯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늘려 떠 주기 네 개의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여기 네 개의 코가 남았어요. 여기는 도안을 보시면 마지막에 늘리기를 하시고 세 개의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만드시는 거예요. 뒤에서 네 번째 코에서 늘리기 그리고 마지막 세 개 남은 코에 짧은뜨기 각각 하나씩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여섯 번째 단에서는 총 48개의 코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섯 번째 단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일곱 번째 단을 만들어 주실 건데요. 첫 번째 코에 마커를 제거를 하시고 첫 번째 코 포함하셔서 네 개의 코에 짧은뜨기를 각각 하나씩 하시겠습니다. 할게요. 일곱 번째 단입니다.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코바늘 바로 밑에서부터 네 개 해주셨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일곱 번째 단에 첫 번째 코에 마커를 표시해 주시고 이제 또 반복적인 패턴을 해 주실 건데 이제 좀 규칙이 보이시겠죠? 여기에서 늘려주시고 다섯 개, 다음 다섯 개의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입니다. 그 패턴을 또 일곱 번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같이 해 볼게요. 여기가 늘려주기 그리고 다음 다섯 개의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그리고 다시 늘려주기 그리고 다섯 개의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늘려주고 또 늘려주고 다섯 패턴으로 해 주시면 마지막에 두 코가 남아요. 그러면 도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마지막 코가 짧은뜨기 하나고요. 그 전에 코가 늘려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 번째 단에서는 총 56개의 코를 만들 거예요. 제가 마지막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곱 번째 단까지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바로 여덟 번째 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단의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하나입니다. 첫 번째 코에 마커로 표시 그리고 바로 이제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두 개입니다. 하나 둘 그리고 다음 여섯 개의 코에 짧은뜨기 각각 하나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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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하신 패턴 첫 번째 코를 제외하고 여기 늘려주고 나서부터의 패턴입니다. 여섯 개의 코에 지금 짧은뜨기 하나씩 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포함하셔서 일곱 번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섯 다음 코에 늘려주기 짧은뜨기 한 코에 두 개 그리고 다음 여섯 개의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제가 지금 두 번을 했으니까 네 번을 더 하고 나면 마지막에 여섯 개의 코가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섯 개의 코가 남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에서 늘려주고 나머지 다섯 개를 각각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여기 지금 첫 번째 코랑 해서 짧은뜨기가 여섯 개가 되세요. 나중에 떠 보시고 나면 어떠한 규칙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제가 마지막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덟 번째 단에서는 또 이제 일곱 번째 단 보다 여덟 개의 코를 더 늘린 64개의 코를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렇게 여덟 번째 단까지 만들어 주셨고요. 이제 아홉 번째 단을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마커를 제거를 해주시고 첫 번째 코부터 다섯 개의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입니다. 한번에 쭉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마커로 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에 여기가 이제 어 아홉 번째 단에 아홉 번째 단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패턴 다음 코에서 늘려주시고 일곱 개의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입니다. 해볼게요. 하나 아 늘려주시는 거 하셔야죠. 늘려주시고 일곱 개의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는지 한번 세볼게요. 여기가 늘려준 부분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 패턴을 여기 포함하셔서 일곱 번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음 코에도 늘려주기 그리고 일곱 개의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을 하면 어 여기 아홉 번째 단에서는 마지막에 세 코가 남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 이렇게 세 코가 남는데 여기에서 늘려주시고 나머지 두 개의 코에는 각각 짧은뜨기 하나를 하시면 총 어 72개의 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홉 번째 단을 다 만들고 오도록 할게요. 둘 셋 아까 아홉 번째 단에서 이 패턴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세 코가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머지 세 개의 코에 첫 번째에는 늘려 떠주기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리고 이제 남은 두 개의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아홉 번째 단까지 만들어 주셨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말리진 않았습니다. 이제 열 번째 단을 만들어 주실 건데 열 번째 단은 첫 번째 두 개의 코에 짧은뜨기 각각 하나씩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하나 둘 그리고 여기가 열 번째 단의 첫 번째 코입니다. 그리고 다음 바로 세 번째 코에서 여기서 늘려 주시고 이번에는 늘려 주시고 난 다음에 여덟 개의 코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이에요. 이 패턴을 또 일곱 번을 쭉 하시면 마지막에 다 패턴이 끝나고 나면 뒤에서 일곱 개의 코가 남는데 그러면 일곱 번째 뒤에서 일곱 번째에 늘려주고 나머지 여섯 개의 각각 짧은뜨기 하나에요. 그렇게 해서 총 80개의 코를 만들 거예요. 여기에서 늘려 떠 주기 이번에 열 번째 단의 패턴 늘려 떠주고 나머지 여덟 개의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패턴 늘려 떠주고 여덟 개의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 이렇게 해서 제가 끝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 번째 단에서는 80개의 코를 만들어 주실게요. 이렇게 열 번째 단까지 만들어 주셨고요. 이 짧은뜨기로 지금까지 떠 오셨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의 마지막 단인 열 한 번째 단을 만들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에 마커를 제거를 하시고 열 한 번째 단의 시작은 처음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를 먼저 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바로 마커를 표시 할게요. 하나, 일곱 개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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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그리고 이제 반복하는 패턴 바로 할게요. 늘리기를 시작으로 해서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해서 늘려 주시고요. 그다음 아홉 개의 코입니다. 9개의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 자막을 보시면서 편하게 하실게요. 2, 3, 4, 5, 6, 7, 8, 9개 3, 4, 5, 6, 7, 8, 9개의 짧은뜨기를 각각 하나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늘려 떠 주시고 각 다음 9코의 짧은뜨기를 하나씩 떠 주시는 패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마지막 여기 3개의 코가 남는데요. 여기에서 늘려 떠주고 나머지 2개의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여기 처음에 하셨던 7개와 여기 2개 하시면 9개예요. 사실은 그러면 늘려 떠 주신 부분이랑 9개 떠주고 이게 총 8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마지막 11번째 단에 총 88개의 코를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짧은뜨기를 총 11단을 만드셔서 원형 모양을 만들어 주셨고요. 이 부분을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살짝 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모자를 완성하시고 나서 스팀으로 펴주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이 모양이 나는 너무 신경이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스팀 다림을 이 상태에서 살짝 해주신 다음에 다음 뜨개를 이어나가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원형 모양의 가장 긴 부분인 마지막 코로 여기 부분과 이렇게 쭉 지나가는 부분의 길이는 저는 13cm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짧은 부분은 첫 번째 코겠죠. 첫 번째 코와 중심이 지나가는 부분 하시게 되면 12cm가 조금 되는데요. 사람의 손짐에 따라서 이 크기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 12, 13, 14 정도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 모자에서 교차한 한길긴뜨기 혹은 한길긴뜨기 교차뜨기라고 불리우는 이 모양을 한 단을 만들어주고 짧은뜨기 세 단 이 패턴을 만들어주실 건데 바로 12번째 단부터 그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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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